황과장님 아드님. 명희 니랑은 잘 아는 사이지? 네? 네 뭔 꿍꿍이로 왔냐? 네 꿍꿍이 물어보러 왔는데? 사과하려고요. 명희 언니랑 아는 분이셨어요? 여기 번호 좀 적어줄래? 유성으로 써드릴게요. 원래 더 맞으러 온가요? 결혼이요? 어르신들끼리 야구가 오가던 디. 마침 처가에 괜찮은 투자처 찾는 분 있는데. 희태 씨, 여긴 어찌하고... 잠시만요. 술은 좀 하십니까? 딱 한 잔만 받겠습니다, 아버지. 취하셨어? 잠깐 옆에 앉았다 가면 안 돼요?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후회자와 함께 기억해주세요. regresaja.